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조작작업이 얼마나 쉬운지 제야 전문가가 어떤 보조원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다 했거든요.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분석을 다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에 일관된 입장은 이 조작은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모든 조작을 먼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은 여러분들 숫자 찌꺼기까지 다 정리하는 작업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동원되면 비밀도 유지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잡한 그런 전산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맛대로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개하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내준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게 뭔가 하니까 개표 현장에서 개표가 중간중간에 끝나게 되면 득표수를 입력해 가지고 컴퓨터로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입력 단계입니다. 지역 개표장에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왼쪽에 두 개라는 것은 이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 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더블당 국힘당 정의당 사전투표특표수 사전투표특표일 당일투표특표수 당일투표특표일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거의 동시적으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되는 합계 pc 데이터. 이 조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가죠.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이제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개표현장에서 개표현황표가 여러분들 작성이 되고 나면 일단 선관위로 자료를 전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송용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몇 표라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 사전투표소에서 만표 b의 당일투표에서 만오천표 이 후보별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b c 전국에서 a b cd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죠. 그러니까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 그리고 그다음 보조 db 보조 db는 정상적인 투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이 되면 입력 개표소에서 입력한 거 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료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조작 서브용 pc 조작 서브용 pc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위변조가 돼가지고 메인 db로 전송되게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작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서 15% 정도 조작해야 될 거를 5%로 낮춰가지고 윤석열이 당선된 겁니다. 15% 정도 조작했으면 2900표 차이로 이재명이 당선되는 건데 여기 조작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역개표소 투표소 입력 정상적인 합계 pc 데이터 보조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지역선관위가 입력하는 a d b e c f 뭐 이 a d를 이름 종로구 b e 를 무슨 뭐 종로구도 개표소가 여러 가지죠. 종로구 그다음에 뭐 중구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쫙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면 정상적인 합계 pc 데이터가 여기 그대로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이 정상적인 것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상을 왼쪽을 오른쪽의 순간적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이 수치가 쫙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대고 이 조작된 프로그램이 여기다 조작값을 딱 20% 35% 15%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득표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작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조작값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조작값은 이번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었던 이 조작값은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17년 대선부터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 훔치기 이 구조작법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구조작법으로 한산하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두 번째는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는 상대방 표를 훔치는 방법을 썼거든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훔쳤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사용된 새로운 조작기법인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식으로 환산하게 되면 6.7%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신종 조작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자수를 이재명이 받은 표의 각 사전투표수별로 일정 비율로 더해주는 방식이다. 여기는 그냥 편의상 지금 그냥 이재명 윤석일 심상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조작용 서버를 다룬 사람이 여기서 사전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다 해가지고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가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데이터가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가 들어오고 여기는 진짜라고 하지만 또 진짜도 뭐죠 투표지 분류기를 썼으니까 좀 조작이 됐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이야기도 가장 큰 조작은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조작 서버용 pc 진짜를 그냥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가짜가 메인 서버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고 방송용 손출용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값만 제공하면 그냥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조작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사용하던 조작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한 것이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은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사용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한산하게 되면 6.7%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샘플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이 보시죠. 이게 이게 이제 여기에 조작값 35%를 입력한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거죠. 이거는 조작값 35%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4만 표에서 5만4천 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심상정은 손을 안 댑니다. 이 방법이 2021 총선에 사용될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힘당 후보나 이런 후보들은 손을 대지 않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 사용될 것이 유력합니다. 4만 표를 5만4천 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득표율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럼 4.15 총선 수준으로 25%를 입력하게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을 6.7%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율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면 그러면 4만 표가 5만 표를 이러면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운영해 가지고 여기서 모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023년 총선에는 5%를 조작할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 부풀릴지 7.5%를 부풀릴지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거기다 상황에 따라 입력을 해버리면 다 이런 값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그대로 다 조작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5%를 조작할 때하고 25%를 조작할 때 다 다른 겁니다. 이 작업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작값 입력에 따라서 후보별 특별수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조작용 pc에 입력하는 조작값에 따라 원하는 후보별 특별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7.5%를 조작하게 되면 그것은 구 기준으로 해서 사전투표율 35% 중 조작하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사례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4만 명인데 조작하게 되면 5만 4천 표로 바뀌게 되고 윤석열과 심상정표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 부풀려가 가짜 사전투표자로 집어넣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6.7%를 조작하게 되면 4.15 총선 중투중 정도의 조작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4만 평을 받았으면 이건 더블당 후보입니다. 더블당 후보와 4만 평 받았으면 5만 표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는 국힘이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유령사전투표자로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한 게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면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5%를 조작하게 되면 4만 8천 표를 4만 8천 표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준으로 위에 숫자가 나오고 그걸 옛날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밑에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첫 번째 이게 뭔가 하니까 앞에 가장 먼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4만 표를 5만 4천 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4만 표가 여러분들 지역선관위에서 입력을 했는데 그걸 5만 4천 표로 이렇게 바꾸어서 뭐죠 메인 db에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4.15 수준의 여러분들 조작입니다. 그러면 더블당 후보가 4만 평을 받았으면 5만 표로 여러분들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죠 4만 표가 입력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뭡니까 5만 표로 여러분들 뻥튀기 돼가지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는 겁니다. 4.15 총수금 좀 낮은 수준으로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5% 조작한다. 투표자수 기준으로 20% 조작하게 되면 4만 표를 4만 8천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이게 조작 서브용 pc에서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뭡니까 그냥 4만 표가 들어오면 4만 8천 표도 만들 수 있고 4만 표가 들어오면 5만 5만 표로 만들 수 있고 4만 표가 들어오면 5만 6천 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바로 여기서 실시가 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조작법이란 것은 부분적인 그러니까 아주 큰 조작은 될 수 없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작의 아주 총대장 총대장은 바로 조작 서브용 pc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작업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5% 이렇게 낮은 것 일반인이 상식할 때 최소 15%가 입력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5%가 입력된 것이 바로 조작 서브용 pc의 운영자가 5%를 입력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현명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현명해 가지고 표를 잘 던지셔 다 헛소리인 겁니다. 표를 잘 던지는 것은 이 단계인 겁니다. 이 단계에서 그냥 여러분들 뭐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선관위의 개표가 끝난 것을 표를 집어넣으면 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모두가 다 뭡니까 조작된 데이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조작된 데이터를 2016년부터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서 분석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됐고 조작에 선관위가 활용한 소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활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도 다 찾아내고 가짜도 다 찾아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개판이 아니고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판을 보고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뭡니까 슈퍼 울트라 개판인 겁니다. 슈퍼 울트라 개판.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무슨 일을 했냐.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자료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죄다 여러분 후보별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뭘 조작했냐. 이 보조 dv를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고 그 조작값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진짜를 다 복원시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정도가 아니고 슈퍼 울트라 사악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기에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본인들 실력이나 여러분들 분수에 과할 정도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정신이나 이런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나라 일을 하는 놈들 가운데 한 놈도 입을 안 깔지 않습니까 총선 하나만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뭡니까 정상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면 다 여러분 조작값만 입력하면 다 바뀌는 겁니다. 조작값만 입력하면 다 바뀌는 겁니다.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여기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으면 조작값만 입력하면 이게 딱 입력하면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걸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역개표소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보조 데이터베이스 관악에 있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후보별 득표수가 입력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조작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조작입니다. 가장 왼쪽과 중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이게 35% 있습니다. 35%. 여러분 이 35%라는 이야기는 이 조작값 35%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이 35% 있죠. 35%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규모입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일 뻥튀 기준으로 7.50%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숫자가 여러분 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만표 정상이 4만표입니다. 그럼 조작됐을 때 5만4천표죠. 이 35%를 여러분들 이 35%를 20%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25%로 4.15 수준 정도로 25% 25% 보시죠. 25%를 조작을 하게 되면 4만표가 5만표로 바뀌는 겁니다. 개표소에서 4만표로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와 얻었다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입력했는데 이걸 깜짝같이 5만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25%를 입력하게. 그럼 여러분 다시 35% 입력해봅시다. 35%. 여러분 35%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5만표가 아니고 5만4천표로 바뀌는 겁니다. 5만4천표로. 그게 완전히 선거가 아니고 엿장수 마음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4.15 총선에서 일어날 가상신화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상신화를 보여드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모든 표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 어디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이 이름 다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 변조해 가지고 위 변조해 가지고 메인 dv로 보내고 그것이 방송에 송출되고 여러분 그것이 뭐죠 국민들이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작업인 겁니다. 이 작업.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시청자 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정상 조작값 조작값만 입력하면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개판 정도가 아니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35%니까 더불당 후보가 5만4천 표죠. 그럼 여러분들 한 40%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40%요. 여러분 40% 하면 5만4천 표가 얼마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 40% 하면 40% 40% 하면 5만4천 표가 5만6천 표로 바뀐 겁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모든 뭡니까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을 쏘겨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들 다 쏘겨 온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서 15% 대신 5% 정도를 입력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도록 혁혁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졸아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추후에 알려지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 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박살 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숫자 여러분들 노른판입니다. 숫자 노른판 숫자를 가지고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시연을 오늘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딱 한 명이 뭡니까 이 한 명이 베테랑입니다.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부정선거 선거 조작관은 이 베테랑이 이러면 15%를 왜 5%로 낮추겠습니까 실수했겠습니까 졸았겠습니까 천만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15%를 5%로 낮춰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24만 77,77표 5%를 낮췄으면 몇 표로 당선됐겠습니까 이재명이 2,900표 차이로 이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 참 여기까지 다 밝혀진 셈이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다 조작이 밝혀진 거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